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고속도로에 차량이 계속 유입되면서 내일 밤까지 귀성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직원 290여 명이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일터를 옮깁니다. 이전 인원 290여 명 가운데 순수 기금운용인력은 220명가량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사옥으로 사용한 서울사무소를 1층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의 인력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전주로 발령남에 따라 전북의 금융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익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버스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2억 원을 들여 익산과 정읍, 임실과 순창, 그리고 진안과 장수 등 6개 시군에 버스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군산 완주에서는 버스정보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버스 운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군이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0미터 안쪽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붕이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과 어린이공원, 한옥마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시외 저상버스 한 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산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0년을 기다려온 만큼 예산을 핑계로 더 이상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면 안 된다며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 학교가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시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며, 정문과 동문, 북문 등 6개 통제소가 모두 개방됩니다. 전북대는 해마다 명절 연휴 기간과 어린이날 등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안군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마이산 탑사에서 역고드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고드름은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이 아래쪽에서부터 얼어 위쪽으로 솟아오르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이산 탑사에 놓인 정화수 4곳에서 5에서 15cm의 역고드름이 열렸습니다. 마이산 탑사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정화수에서 역고드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귀성객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국회의는 또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꿔가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출석을 거부한 채 혐의를 부인하고, 정권에 돈을 건넨 재벌 총수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벼랑 끝에 몰린 농민, 노동자들을 위해 새해에도 촛불을 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78살 최 모 씨를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농장에서 감나무를 훔친 혐의로 50살 주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벌목업을 하는 주 씨는 지난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완주에 있는 46살 김 모 씨의 농장에서 감나무 등 천만 원가량의 유실수 250그루를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가 7.9도, 전주는 6.7도까지 올랐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낮추고 기온은 1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설날인 모레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어두신 뉴스 예고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역과 터미널의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벌써 꽉 막혔습니다. 전통시장은 차례상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이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시골 대목장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AI로 인해 닭과 오리 농가들은 명절 기분을 낼 틈이 없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지금도 입식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두시가 에코시티의 일반 대형마트는 허용하지만, 창고형 대형마트는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불허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JTV 어두신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